4.3 기념관입니다. 4.3 추념관이죠. 추도관. 제 생각에는 그 4.3이라는 말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4.3은 뭐 그렇게 기념할 만한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냥 4.3항쟁. 4.3항쟁 이런 말도 빼고 그냥 제주항쟁 했으면 좋겠어요. 제주항쟁. 굳이 4월 3일이란 날짜를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이제 밑에 나오는데 엄청 많이 울었어요. 대기 건물 좋죠. 월요일날 안합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인가 안해요. 아무튼 DJ께서 4.3을 알렸으면 이거를 건물을 짓고 완성이나 예산 확보는 다 노통이 다 했어요. 들어가면 이제 대강당이 있는데 다큐보고 싶으면 그 직원분에게 틀어달라 해야 틀어줍니다. 그래서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입구에 들어가면 대강당 있고 이렇게 화장실 있고 3번, 4번, 5번, 6번 나가는 길에 다랑시 굴이 있습니다. 다랑시 굴에 꼭 가야 돼요. 반드시 가봐야 할 곳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그리고 건물 자체를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이름 없는 백색의 묘비가 누워있고 천정에서 빛이 내려오는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당시 이제 제주도 경찰이니까 당연히 말을 타고 있겠죠. 조랑말 타고 있네. 세평에 서른 명을 수감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정말 한국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4.3을 제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하겠습니다. 4.3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주항쟁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원래 3.1절에 시작된 거예요. 4월 3일이 시작이 아니야. 3.1절이야. 3.1절. 제주도라는 곳은 매우 특수해서 일본 출신의 유학파도 많고 또 아시다시피 그 유학 유배 당한 분들이 대부분 다 인텔이란 말이에요. 왕 주변 사람이나 아니면 뭐 그 추사 같은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다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그래서 결론은 지금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제주도는 다 똑똑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4월 3일 날 이제 해방 후에 3.1절에 당연히 뭐 만세운동 같은 걸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좀 이제 왜 45년 끝나고 신탁이니 반탁이니 좀 어지러운 상황이었어. 그래서 뭐 일단 당연히 반일운동이니까 좀 경찰과 각이 있었어.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 경찰은 미군놈들이 정말 실수인 게 미친놈들이 일본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지금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을 자기들이 컨트롤하기 위해서 친미주의자를 뽑듯이 그 당시에 경찰을 어떤 뭐 어떤 정상적인 방법으로 뽑은 게 아니고 그 당시 일본 순사를 한국 경찰로 둔갑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하고 민중들하고 사회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제 3월 1일 날 어떻게 됐냐면 그냥 뭐 건전하게 이제 3.1 만세를 불렀지. 그런데 이제 그 경찰이 타고 있는 말에 애가 치어요. 죽지는 않았지만 크게 다쳐. 여기서 돌을 던진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설명이 좀 잘못됐는데 애가 다쳐. 애가 다치니까 이제 애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가. 그런데 해필 그 병원에 일본 출신 경찰이 치료를 받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애기가 다쳤으니까 병원에 몰려가니까 그 일본 경찰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을 습격한다 생각인 거지.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경찰서 습격으로 오인해서 이때 사람을 등 뒤에서 총을 쏘옵니다. 그래서 6명이 죽는데 다 등 뒤에서 맞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일본 경찰이 겁먹고 발포를 한 거지. 그래서 사람이 6명이나 죽으니까 제주도가 올 수도 파는 거죠. 그래서 30총 파업으로 그 당시 지식인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뭐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운수회사 학교까지 모든 상장까지 문을 닫아. 심지어 그 일본 출신 경찰관 아닌 사람들도 파업에 동참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 군정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의 이제 지금의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반미 운동을 한다 생각인 거지. 그러니까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사실은 일본이고 그 다음이 미국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카스티엔가 뭔가 하는 인간이 조사단을 이제 확인했는데 반감이 고조된 거를 남로당 애들이 손동해서 증폭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기술한 거지. 그러니까 미국 새끼들이 톰킹만이나 이런 것처럼 조작을 굉장히 잘합니다. 미국 애들은. 그래서 자국의 이익에 반한다 싶으면 무조건 보고서를 조작해. 그래서 제주도 인구가 다 좌익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경무부 최경진이라는 인간은 국민들이 다 제주도민이 전부 다 좌익색체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 군정이 이제 투입되는 거죠. 이때 미 군정이 신임 도지사를 투입하는데 그 신임 도지사 유혜진은 호위병으로 서북 청년단을 데리고 옵니다. 서북 청년단은 간단히 설명하면 친일파입니다. 친일파인데 북한에서 내려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그냥 친일파야.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친일파. 그래서 이제 군대와 서북 청년단을 투입하자. 여기서 김민열 연대장이 참 대단한 사람인데 그래서 김민열 연대장은 평화협성을 하자. 평화협성을 하자가 초반에 성과를 거둡니다. 그래서 무장대의 종책인 김달삼하고 평화협상이 성사됩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미 군이 김민열을 헤매버립니다. 왜냐하면 미국 애들은 그냥 학살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지. 그래서 통킹만 통킹만하고 똑같아. 통킹만처럼 오라리에 불을 지르는데 서북 청년단이 통킹만 사건으로 베트남전에 일어났듯이 실제 제주항쟁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오라리 방아사건입니다. 김익렬 대장이 김달삼하고 평화를 이루기로 했으나 서청이 오라리에 불을 질러요. 불을 저지르고 나중에 이게 이제 이거는 김달삼의 짓이다. 무장대의 짓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래도 웃기는 것은 김일영 영대장이 조사를 하니까 서청이 짓이다. 그런데 거래 보고를 했지만 CIC 지금 이제 CIA죠. CIA는 폭도의 소행이다. 라는 경찰의 주장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미군이 경비대에게 총공격을 해라 해서 평화협상은 결국 깨지죠. 그런데 이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다가올 때는 뭔가 뭔가 이슈가 있어야 돼. 그래서 결국 이제 5위 50 단독 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미군 입장에서는 북한은 김일성이가 가져갈 거니 남한을 이승만에게 몰아주려면 제주도 같은 곳에서 빨갱이가 있다. 제주도에 빨갱이가 있으니 이승만이 당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거 전에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나 지금 지금 2020년인데 이란하고 트럼프하고 조금 안 좋아요. 그런데 아마 올해 트럼프 선거가 있으니까 이란이 이제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짜고 치는 고스도비라 큰일은 없을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이란하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이란이 핵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원리로 트럼프는 북한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핵이 있죠. 그래서 핵이 생기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 전 세계가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웃기는 것이 50 단독 선거를 하지 않겠다. 지금 제주도는 혼란 상태이기 때문에 특정 구에서 제주도민이 선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한의 단독 선거를 제주도민이 일부가 거부를 하고 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게 이제 산 꼭대기와 해안가의 중간쯤 되는 산간지방이 아니고 준산간지방인데 그걸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자 이승만이 계엄을 내립니다. 이게 이제 불법 계엄령이다. 아직도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대통령만으로서 불법 계엄령을 내리는 거지. 이게 나중에 5.16이나 전두환의 12.12이 있는 거로 다 본보기가 되는 거지. 계엄령을 왜 지금 마음대로 하냐고. 그래서 미군정과 이승만은 선거를 하지 않은 제주도민을 다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토벌대는 대규모의 학살작전을 전개한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해변으로 일단 관리하기 좋도록 해변가로 내리고 해변에는 감시하기 좋거든. 숲이 없으니까. 근데 숲으로 숨어 있는 무장대는 다 학살하겠다. 이게 이제 소계작전의 개념입니다. 미친 거지. 그래서 어느 이런 거지. 특정 고도 이상에 살면 다 죽이는 거지. 지금 부산으로 치면 저지대에 사는 사람은 살려주지만 산 중간부터 산 꼭대기에 사는 사람을 다 죽이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4.3은 끔찍한 제주항쟁에 이렇게 예술작품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참 웃기는 게 이제 서청 출신은 사람 죽이는 게 이게 일본 새끼가 되노니까 일본 순사 출신이니까 사람 죽이는 게 취미가 돼가지고 하루라도 사람을 안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심지어 학살하던 그 정보과장 있죠. 지금 따지면 뭐 기무사나 지금으로 따지면 안기부 같은 애들인데 근데 일제시대에 몰핀 맞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몰핀을 맞는 거지. 몰핀 자체가 그거지. 일본 애들이 만든 마약이거든. 히로뽕이 이제 일본 필로폰이 일본 마약이긴 한데 아무튼 몰핀도 몰핀은 마약이니까 이런 걸 맞으면서 제주도민을 죽인 거야. 그런데 이제 결국 이런 실제 설마 설마 했던 일이 증거로 발견됩니다. 다랑시 굴이 발견되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유해가 발견되죠. 지금 제주항쟁 기념감 여기도 다랑시가 발견되면서 여기에 이렇게 전시관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모형입니다. 모형. 모형인데 이런 식으로 중상간 마을에 이렇게 동굴 안에서 사람이 산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군인들이 굴 밖에 있는 사람한테 굴 밖으로 나오나 굴 밖에 있는 사람이 총살 당하고 있는데 누가 굴 속에 사람이 밖으로 나오겠어요. 그래서 수류탄을 던져도 나오지 않자 밖에서 불을 지펴서 칠식사 시킨 거지. 그 중에는 애기도 있었다. 그리고 더 쇼킹한 건 예비검속 이라는 걸 아는데 어차피 일본 놈들이 지금 일본 순사 출신이 경찰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조선인들을 그렇게 학살했던 법을 이승만 이후에 그대로 쓰는 거야. 예비검속 이다. 예비검속 이 뭐냐면 그런 거지. 몇 년 전에 이석기가 통진당에 해체되듯이 너희들은 내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미리 죽이겠다. 이거야. 당신은 앞으로 내란을 일으킬 관상이다. 죽어라. 이거지. 예비검속 이 세상이 어디 있어. 킬링필드 킬링필드지. 캄보디아 브롬펜의 킬링필드가 바로 이거예요. 그냥 기분 나쁘다. 널 죽이겠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총살 시킨대. 이 사진 참 진짜 슬픈 사진. 총살 되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사진사와 눈이 마주쳤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전국의 형무소에 분산했지. 왜냐하면 제주도에 어떻게 다 그 많은 사람을 수용하겠어요. 그래서 불법적인 군법회의로 각 전국의 제주도민을 수감했는데 결국 이분들은 나중에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은 북한에 동조할 가망성이 있다. 라는 이유로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형리라는 곳이 제일 많이 죽었네요. 이게 아마 산에 계곡이 있어서 그런가 계곡이 다 밀어넣고 사람을 죽었겠지. 그리고 연자재가 있습니다. 연자재 신혼조회를 당하고 공무원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지니 공무원시험에서 피해자들의 얼굴입니다. 턱없는 할머니도 계시고 두드리마저가 턱이 깨진 거지. 도민의 10%가 죽었다니 우리 주변에 10명 중에 1명이 죽었다니 이게 말이나 되냐고 2층에는 예술작품이 있습니다. 우리 소녀상도 있고 2층이 정말 볼게 많아요. 2층이 여기 어머니 계시네. 우리 어머니는 좀 심심하셨지만 그래도 정말 아프리카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작품도 있고 이것도 작품이야 일부러 이렇게 도자기인데 이렇게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희생자 그러니까 어떤 폭정에 의해서 희생된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작품이다. 아름다운 작품도 있고 내부에 들어가면 외국 작품도 있어요. 이거 대만 총통인 것 같은데 뭔가 여학생 치마나 총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대만 사항은 여학생들과 지향선생 엠포는 엠포 내가 볼게 엠포 아닌데 여기에서 많이 본 여자지요. 국시양 여기에서 많이 본 여자 아닙니까? 홍성담 작가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제주항쟁의 제주항쟁 기념관의 가장 비극적인 곳은 행불자의 표석입니다. 여기에 가서 마음이 텅 하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정말 감성이 많은 사람이겠지. 그래서 도민을 전국에 분산수용 하는데 결국 전쟁이 일어나자 다 죽여버립니다. 일종의 그거지. 우리 보도연맹하고 똑같죠. 보도연맹처럼 그냥 다 학살해 버려요. 이승만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남지방에서 행불됐다. 이런 식으로 기흥이언순으로 이렇게 끝없이 행불자의 표석이 있습니다. 이분들 시신은 못찾으니 그냥 표석만 세워둔 거죠. 위령비가 있고 이렇게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실제 희생자의 위패가 모셔진 곳입니다. 4.3 사건의 희생자의 영위인데 좀 속상한 게 이게 건물을 잘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닷가 섬이라는 특성상 이게 너무 이게 결로가 생깁니다. 결로. 그래서 막 벽에 막 결로가 엉망이고 이 모든 비석이 마치 사람이 울듯이 그래서 이게 참 모르겠어요. 일부러 이렇게 했는지 들어가면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바람 소리가 윙 나면서 꼭 누가 우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일부러 이렇게 했다면 건축인 사람이 진짜 천재고 계속 이렇게 결로가 흘러내려. 사람 눈물처럼 만약 이런 걸 고려 안 했다면 공사를 잘못한 거지 이제 입구가 하나밖에 없고 뒤쪽에 환기되는 곳이 없으니까 계속 습기가 들어와서 결로가 생겨.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제주도 하도 비가 많이 와 이날 비행기 결항해 가지고 제가 부산에 못 오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결항 돼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 6시 비행기를 겨우 타고 왔는데 심지어 그 6시 비행기 마저도 또 지연돼서 결국 9시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왔습니다만 나는 이 무지개를 보고 아 나는 참 행운이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무튼 제주도를 쉽게 그렇게 빠져나오지 못했네요. 계량이 돼 가지고